사자에 가서 옥대만 나타낸 아아 부장님 굉장히 나 콜라먹고 취했어요 하루뚜마드만 아쿠유나 아쿠엄마 아쿠아닙타 아버지 네 오늘은 특별히 엄마를 모시고 아쿠아닙타 아버지오빠랑 안짜언니가 한국 음식 만드는 방법을 알고싶대요 그중에서 가장 배우고싶었던게 뭐였죠? 어묵 어묵 네 한국 그 길거리에서 어묵 많이 팔잖아요 그걸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알려주려고 엄마를 이렇게 특별히 모셨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엄마한테 한번 만드는 방법 배워보겠습니다 영구원입니다 아쿠아닙타 우리 한국에서 자잔한 핑계를 마실 거예요 그리고 어묵 떡볶이 김밥 먹어봐 오우 잘했어요 잘했어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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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 으흐흐흐흐흐흐흐 쩌힝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약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될 것 같아 그만 먹어 맛있다, 그렇지? 진짜 그런 소리 저거에서 없을 때마다 타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의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 그래서 김밥이 많아요 20% 정도? 그리고 떡볶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proto,ㅋㅋㅋㅋ toen Qi& 밥이 lands오ken 고생하실 뿐 이게 어떤거지 겹크 요즘 Collaboraba에서 Sendak파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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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나요 여러분 менее 굿 하지만 고생하셨습니다 치프트 남자친구 형 형 형이 이라니 안녕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깨는 것 같다 이거 더 맛있게 더 맛있게 완전 구워냄? 음~~ 좋은 맛 GMT GMT 굿마드 진짜 맛있다 한국에서 돼지자잔은 그냥 빨리무라 겨울에 추울 때 이거 먹으면 따뜻하잖아요 길거리에서 맛있어 네 맞아요 생선에서 나온거에요 주문놨다고 그냥 뿌듯이 음~~ 언니가 매운거 좋아한다고 좋아하다가 인도네시아가 뭐야 숙가 숙가 인도네시아 나시 숙가 숙가 나시 한국어로 숙가 나시 응 한국인들은 인사할때 보통 밥 먹었어?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왜냐면 먹고사는게 중요하니까 맞아요 한국인들은 인사할때 한국인들은 인사할때 한국인들은 인사할때 인도네시아도 그래요? 네 진짜요? 왜냐면 우리는 밥한번 먹자 아니면 밥먹었어 최고의 인사할때 맞아요 커피밥 인도네시아도 밥먹는거 왜냐면 대학교 다닐 때 선배들이 바로 친해지면 우리 밥먹자 그래서 그래서 선배들 우리 밥먹는거 밥먹는거 그래서 만들어낸 그래서 한국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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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의 이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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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근데 인도네시아 빚은 어디가? 오 진짜 아, 아, 아 에한 노자마자은 우리 지게 다다리 한 후에 그런데할 수 없는 일일한건 그래서 한 depart 다리에 그리고 것을 수원할 수 있는 프로젝트 그리고 바로 바로 다리, 그저 요즘 이제 보통 같은 함께 우리는 그룹 그룹 Prestige 다행히 마시는 것 같아요 이거 제거는요 저는요 회사에 있고 학교에도 대학생들도 항상 모아있을 때 각 부정적인 학교에서 숙소로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수업에 출근을 1년 전 1년 전 하루에 다행히 마시는 것 같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첫 학기는 세 달이었으면 두 달은 밖에서 잔 것 같아 뒷바닥에서 지금까지도 자주 택시 옆에 다 예약해 주고 택시 옆에 다 예약해 주고 그래서 1학년에 1학년 때 나 슬랄루 디렉테리사 마 시니어로 웃어봐 너무 많아 빠우지 형 사회생활 잘 배우셨네 회식 때 제일 좋은 사람이 뭔지 알아요? 회식 때 술 안 먹고도 미충동토론 놀 수 있는 사람 인도네시아 문제를 하면 반드시 근데도 놀 줄 알아요 그래서 최고의 회식 자리에 포필했을 것 같아요 회식 자리 1번 부장님 옆자리 제가 부장님이였잖아 오우 빠우지 여기 하고 오우 안 있다 일로 와 그래서 biasanya dipili 오우 disebel하 분양이 duduk 시합니까? 오우 예 오우 예 오우 예 그럴 때 그러니 나는 왜 이렇게 많이 했으려니 very good success ! 그냥 가만히 recompense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 중간 사장님 역시 역시 공은 장골화가 너무 작고 그래서 갈아버지 그냥 자기 혼자 원하는 거 근데 내 골고파 다 taman을 보면 내 골고파의 먹음 예 그래서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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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곳에서 저는 인도네시아 그래서 다가서 그래서 그때는 비 gentlemen이 얼마 남지 않았다. 또 이 사장님 좀 부담한다고 해서 저에게도 구매 후에 관심을 도와주는 데다가 하지만 그의 돈이 구매하기도 하려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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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감사하고 진짜 빠르게 우리 함께 열심히 할게요 오늘 이렇게 되게 저희가 진짜 다 직접 요리하고 또 이렇게 힘들게 고생한 만큼 또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언니 오빠 진짜 감사합니다 어머니도 감사합니다 동생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다음에는 인도네시아 음식 한번 해주시면 안됩니까?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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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잘하세요? 잘하세요?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잘하세요 진짜 맞아 뭐 해달라지? 그럼 생각 좀 해봐 저희가 생각하고 나중에 요청할게요 다 할게요 다 해준대요 미고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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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하하하하 이거 미인스타 인스타 하하하하 bagaimana kesannya habis masak makanan korea bareng sama ibu? awalnya sih memang ngeliatin ya gimana cara bikinnya bisa sampai digulung dengan feeling-feelingnya itu apa aja gitu kan ada yang pakai camci ikan tuna atau pakai daging sapi atau pakai olahan dari krebs ya kepiting itu tergantung selera tapi kan dimasukin ada kimchi, ada yang lain-lain bahkan ada bayam, ada timun, telur, dadar. Jadi memang bahannya banyak sih. kadang agak-aduh apa aja ya masih diinget-inget tapi memang waktu bikin sekalian lihat sekalian praktek itu seru sih seru banget sumpah beyond expectation kita bisa punya pengalaman sampai sejauh ini main ke rumah orang korea diterima dengan baik terus ada kegiatan masak makan bareng itu tuh pengalaman berharga sih seneng banget sumpah. biasanya suka masak nggak sendiri di rumah? kalau dibilang suka masak karena terpaksa suka ya waktu pertama kali aku sampai ke korea itu tinggalnya di asrama jadi pada saat itu makanan itu susah banget dicarinya gitu cuma bisa beli jadi ada rasa kadang-kadang sebagai orang Indonesia pengen makanan Indonesia gitu kan jadi susah banget nyarinya akhirnya memutuskan untuk pindah di one room terus disitu bisa masak akhirnya belajar masak dan akhirnya suka masak karena gimana lagi? kalau nggak masak kan nanti nggak bisa makan gitu jadinya akhirnya ya udah masak dan lama-lama bukan hobi tapi lebih kayak menikmati proses masaknya aja sih dan kemarin dapat kesempatan untuk belajar masak makanan korea itu seneng banget karena sebelum-sebelumnya cuma bisa lihat di video dan pada saat kemarin tuh kita bisa langsung coba sendiri itu rasanya beda ngeliatnya gampang begitu dipakai sendiri tangannya ngeroll sendiri nggak bisa loh bikin kimbap tapi seru banget sih pengalaman itu tuh pengalaman pertama kali yang bikin ngerasa wah gila ternyata begini ya cara bikin makanan korea susah cape juga jadi kalau misalnya mau cuma buat satu orang udah beli aja lah daripada susah-susah kayak gitu tapi emang seru sih seru banget jadi bisa dipraktekan nanti kalau di Indonesia jadi nanti bisa bikin lah toran kimbap makasih banyak udah nonton sampai habis teman-teman kita ketemu lagi di video selanjutnya ya dad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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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